이게 누구야? 우리 사모. 비타민 다채에다 이렇게 구멍을 뽕 내면서 이쁘게 먹고 있어. 아이고, 우리 사모 잘 먹네. 아이고, 잘 먹어서 이뻐. 많이 먹어, 사모야. 또 줄게. 우리 그냥 우리 막내. 우리 막내 그냥 우리 후가도 이렇게 잘 먹고 있었어. 아이고, 우리 후가 그냥 얼굴에다 다 범벅 묻혀놓은 것 봐. 아이고, 그렇게 맛있었어. 근데 왜 안 먹어? 너는 잘 먹다가 카메라 만들이 되면 안 먹더라. 자, 카메라 울렁증이 있나? 우리 막내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 알았어, 이거 카메라 치울 테니까 마저 먹어. 아이고, 우리 달퐁이. 달퐁이 미모는 그냥 뿜뿜이지. 우리 달퐁이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폐각이 이렇게 이뻐요. 아이고, 달퐁이 그냥 분필 하나를 통째로 줬는데 아작을 내놨네. 자, 달퐁아, 여기 있는 채소도 먹자. 음, 우리 2호. 와, 비타민을 갖다가 그냥 네 조각이나 먹고 있어, 벌써. 네 개째야. 오, 오염 먹어. 잘 먹어. 아이고, 골고루 잘 먹네. 아이고, 우리 1호. 이제 먹을 만큼 먹고 쌀만큼 쌌어. 아이고,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먹지? 그냥 제일 오랫동안 먹어. 자, 그 다음에. 에? 응? 얘 어디 갔어? 세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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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녀석이 탈출을? 어머, 여기 봐봐. 여기에 흔적을 남기고? 아니, 이 녀석 어디 간 거야? 세상에. 피아노 밑으로 도주를? 너 지금 딱 걸렸어? 너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세퐁? 세퐁이 너 그냥 딱 걸렸어, 이 도주법. 잡혔다, 이놈. 세퐁이 너 그냥 딱 걸렸어? Vit nap 앙